한가로운 오후입니다. 12시 15분이니까 오후 맞죠? 햇빛이 너무 좋네요. 가을 바람도 좋고요. 찬이 거기서 뭐하니? 거기서 뭐하는거야? 그 안에 뭐 있어?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팝니다. 가을 하늘이에요. 어슬렁 어슬렁 노는 녀석들. 이제 저는 독서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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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탱이 뭐 찬이 사냥하려고 그러지 지금 사냥자 지취한다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펑 놀자 놀자 놀자고 안 놀아주는 찬이 야 꼼탱이 이렇게 웃겨 꼼탱아 안 놀아줘 찬이가 놀자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배제당했어 머리를 내 손에 들이밀어라 안 돼 위험해 아 흥분쟁이 나서 흥분쟁이 나서 흥분쟁이 나서 흥분쟁이 나서 둘이 뭐하는걸까요 안 놀아주세요 안 놀아줘 음 새우뜩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호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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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!